게스트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손님이 오신다는 것만 압니다 어디서 나와 소민아 소민아 어디서 나와 저기로 나오시네 아 있죠 와 상훈이 형 형님 형님 오 태식이 형이다 대박 대박 태식이 형 왜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려고 하지 강우야 개소리 하지마 우리 산생연분인가 보다 결혼할리나요? 야, 니들 경찰이 말이야 정의 구현을 해야지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꼭 그렇게 했어요만 속이 후련했냐? 오태식이가, 오태식이가 돌아왔다! 나 너무 좋아하는데. 사실 세찬이가 그 영화 진짜 좋아. 저는 오태식 빠예요. 오태식이 돌아왔구나. 아직도, 아직도 오태식이. 왜냐하면 세찬이 식당 예약할 때 이름이 항상 오태식이야. 저는 어디에 예약하냐고 오태식이 예약해. 오태식으로 사는구나. 한 번 해줘, 세찬아. 오태식이 돌아왔다. 무엇을 했냐? 도시호 나가있어. 이거 여유 맹구하라고 해. 이거 여유 맹구하라고 해. 야, 이거 맹구 아니야? 아니야, 이거 맞아. 도시호 나가있어. 자, 이제 오늘 세 분. 우리 또 한 분씩 인사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병원 씨부터 좀 인사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박병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유, 도시혀보. 아유, 도시혀보. 아, 도시혀보에 나와? 나 가장 최근작 도시혀보. 아니, 태연이랑 다 친해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민성이랑 얘가 다 친하더라고. 상엽이하고도 친하고. 아, 맞아. 아, 우리 다음은 또 우리 강래원 씨 한 번 또 성애를. 강래원. 강래원. 강래원 씨 한 번 또 성애를. 강래원. 강래원. 누구야? 강래원 있을지. 강원래 씨하고 래원 씨하고. 아무리, 아무리 오랜만에 나왔지만. 야, 강래원. 강래원이네. 준비하신 것 같은데. 아니, 래원 씨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. 강래원. 안녕하십니까, 제갈병원입니다. 나가 있어. 제갈병원은 왜 해. 가만히 있어, 여기다가 더 뿌리지 마. 자, 그럼 김래원. 남궁래원.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래원입니다. 동글동글. 목소리 봐라. 아니, 저 며칠 전에 저희 영화 제작 발표했는데 그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은 거예요. 아, 그럼? 우리는 일부러 좀 나오시는 분들 기죽이려고. 가짜가 몇 개 있어요, 가짜. 공갈 카메라를. 가짜가 몇 개 있어요? 공갈 카메라. 공간이 몇 개 있어, 공간. 우리를 혹시 낮잡아 볼까 봐. 낯가림 너무 심하거든요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어쩔 줄 모르겠는데. 막 드론도 떠 있고. 어, 약간. 가짜, 가짜. 가짜, 가짜, 드론도. 여기, 여기서 일부러. 반이 가짜, 반이. 취미로, 취미로 하는 거야. 석 죽이려고. 자, 다음은 우리 또 상훈 씨. 솜벌라이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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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털어! 솜벌라이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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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데시벨로 돌아왔습니다. 정상훈입니다. 아!